안녕하세요. 창원 감천계곡의 63필지, 창원 최초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메이플힐지입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낭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형 단독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더불어 개인의 취향까지 고려한 창원 최초 블럭형 단독주택용지인 메이플힐지 분양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시가스, 도로, 조경, 상하수도, 전기, 최첨단 보안시스템, 단지 내 커뮤니티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사업으로 개별분양을 받으셔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집을 지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협력업체가 있어 집을 시공하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마산 회원구 감천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메이플힐지는 감천계곡에서 내려오는 광여천을 따라 대지면적 29,400제곱미터에 계획관리구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총 63세대 단독주택단지로 조성됩니다. 계획면적은 400제곱미터, 121평부터 532제곱미터, 161평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필지별 언덕형, 필로티형, 일반형으로 총 3개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메이플힐즈의 입지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여건의 경우 국도 5호선이 사업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어 마산, 창원 어느 지역으로도 30분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중리역, 내사IC, 마창대교도 10분 거리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한데요. 체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의 3개 근린공원과 차량 5분 거리 내 병원, 은행, 음식점, 시장 등 3개 중심 상업지가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의 해도지 유치원, 전환초등학교, 광여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좋은데요. 주변 감천계곡은 매해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며 광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고양이강 사업이 진행 중이라 메이플힐즈 단지 조성이 완공되는 시점쯤에는 호계지역에서 감천계곡까지 8.9km에 이르는 생태하천 산책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외곽으로 1km 산책로를 조성, 단지 중앙 어린이 놀이터 및 입주민을 위한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이플힐즈의 경우 단지 내 보안과 방법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먼저 출입구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주차관제 시스템을 제공, 세대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삼성 S1과 계약 체결을 하여 단지 내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 24시간 케어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나 갖출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해 드리는데요. 1층에는 입주민들이 사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무인매점, 미니 도서관, 지하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플힐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춘 장점만을 모아둔 듯한 메이플힐즈였는데요.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도 편리해 보입니다. 해당 사업지를 방문하시면 맞은편 언덕 위 분양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어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내용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방문 전 사전 예약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이플힐즈 분양을 맡고 있는 이은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